안녕하세요 한국인 한국인 오 뭐야? 수고하니 나 웃어야지 우와 안 맞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연이라고 근데 진짜 이름 아샤예요 여기다가 랑디 마포가 있는지 여기가 랑디 마포가 있는지 여기가 랑디 마포가 있는지 근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랑디 마포가 있는지 그리고 발리 그리고 한국에서 랑디 마포가 있는지 그래서 랑디 마포가 있는지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부산 dulu 한자 다시 어디에 있는지 우리 방방에 있는지 그다음에 스프 닭갈비 랑 두 갈매기 살 하나 둘 셋! 스프 닭갈비 스프 닭갈비 스프 닭갈비 랑디 마포 랑디 마포 랑디 마포 우리는 어떻게 만났어요? 2017 2018 2018 그리고 또는 이곳에 계속 처음에는 재미있었어요? 네, 정말 네, 처음에는 2017년, 2018년, 2018년 네, 2018년 아마 이번에는 또는 네, 이제는 이곳에 롱름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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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롱름데나? 여기 ㅎㅎ 이제 제가 다시 너무 배고파 이게 랍바오 이거 다 비가 랍틸이 더 비가 더 비가 더 비가 더 비가 더 비가 랍틸이 한국 마포구가 랍틸이 낸시아 인도네시아 태양 타이완 비엔남 그리고 홍콩 한국 제가 당연하죠 맛있겠다 이건 마포소갈매기 마포소갈매기 디지니스테이션 마포구청 마포소갈매기 디지니스테이션 디지니스테이션 그럼 바로 먹은 코리안살 바베킹 뭐 먹었어요? 자카르타 이게 아 청기왕 청기왕 한국은 디지니스테이션 디지니스테이션 아 진짜 디지니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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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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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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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는 많이 익으면 안돼 삼겹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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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쌩ン 삼겹살이 삼겹살이 삼겹살 짠 짠 짠 맛있어 되나? 맛있다! 음 음 이게 맛있네 그리고 김치는 진짜 안 입이 안 입 아, 그렇죠? 안 입이 안 입 제일 안 입 이걸 안 입 네요 인사도 안 입 잘 먹기 이야, 너무 예뻐 한 명 포판 수각 김치에 내려야 할 것 같아요 더 이거.. 더 이거야 될 것 같은데 아유? 아마 다 된 것 같아 소고기는 많이 익으면 안돼 소고기는 많이 익으면 안돼 뭐야? 오케이, 이리 줘봐 자, 링섭비 남아야 고소 갈매기 짠! 짠 짠 짠 짜증나 짠 이니소스냐 소이 소스 질핑 비싸 다 비쥬을 끼기 끝 질라는 거 질란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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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너무 맛있어 맛있어 진짜 김치 김치 이 김치 고렉 이 김치 고렉 김치 고렉 왜냐면 김치 그래서 김치 고렉 이 김치 고렉 김치 고렉 고고렉 참고 뜨거워요 뜨거워 뜨겁지? 네 이거 마새러드 다음 샐러드 이 소스 찔리파우더 먼저 마새러드 더 맛있어 마의 김치 고렉 맛있어? 음! 이건 자유 자유는 셀럽 이건 달걀 치킨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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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포절 진리포절 미영미젠 이건 부추 부추 다 비슷해요 불렀다고 배송이 잉글리시아 이건 바이러니언가 다 잉글리시아 제작지말기 제작지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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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아해 고마워 좋겠습니다 뭐 요리로 이렇게 말하러 생각하네 이렇게 바람이 이게 뭐야 이게 이니 레디쉬 저렇게 좋아해 할까? 이니 분한 다리 나 빵은 음, 맛있어 음 짠 것도 먹어볼까? 일단은 라자빵 그리고 닭갈비 까먹다고 깐 닭갈비 음 맛있어 이 닭갈비는 맛있냐? 맛깔은 그 두어? 닭발 이 닭발 이 인도네시아 비슷해요? s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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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대박 너 sama? 잘 몰라요 이렇게 둘이랑 체결 나만이야 육뼈당 우와 대박 맛있어 우와 자 준비 입사옥이냐 PILE 똑같은 넣을게 엉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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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와 주멍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맛있겠다 뜨거워? 하띠하띠? 양성만땐 라틴 등한 사이원 뜨거워? 아 뜨거워? 안되겠다 기다렸다 먹어야지 나도 죽을뻔했네 양파오부터 먹을게 그럼 근데 맛있어 맛있어? 자유주가 좁아 짠 대박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갈리언 이 무뼈다 팔주가 레코멘트 레코멘트 3 레코멘트 3 레코멘트 3 진짜 맛있어 이거 짱 바로 사자 말해줄까? 응 다른 사기 내에서 다른 사기 내에서 다른 사기 내에서 이거는 제발 드라마 확인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쪽에서 만나요 아침 레코멘트 3 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